안녕하세요. 일반 직장인 신입 운동 유튜버 레벨업 입니다. 오늘은 어깨운동 오버헤드프레스 요즘 연습중인데 최근 휠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게보다는 일단은 자세를 중심적으로 일단 기본을 좀 잡고 그 다음에 무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긴만 안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. 아 한마디 이 코로나 이 개 망할 자식 사라져라 물러가라 소멸되라 으흠 그럼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Drop the beat. 다다. 다다. Come on. Come on. Let's ge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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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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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어깨운동 오버 헤드 프레스 클리어 했습니다 오버 헤드 프레스 화면할수록 재밌습니다 근데 무게도 이것도 늘리려면 진짜 빡셉니다 60위 바에 고진거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더 파이팅해서 밝은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 성장된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예 와봐이 되면 눈알이 좋아 때만들 까는 Mobil 엉둘 아 뭐 너무 느끼고 진짜 뭐 이리